I believe I can fly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하시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시면 두 분께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아무것도 타지 말고 그냥 밀베 활주로에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제발 가만히 있어 주세요 내 주도 안 뻔네? 내 주도는 피해라 자 내 주도 피해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갑니다 여러분들 자 제 화면 보세요 SHEC 밑에? SHLTER 셀터 밑에 있는 이 도로 아 여기 도로에서 만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토바이가 보일 거예요 오토바이 기준 뒤쪽으로 해서 일렬로 딱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들 저기 앞에 계시는 저기 나오자 선생님들 자 자 일렬로 다 서죠 암증번호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호급이 떨어지는데? 단라오게 애들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금방 다녀올게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쇼있다 자 여러분들 싸워주세요! 주먹으로 해결해주세요 빨리 끝나야됩니다 죄송합니다 오토바이 제가 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로 모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다 들어와계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와 계시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갑니다 여러분 간단한 실험!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은 영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커서 매칭 자 여기에다가 과연 수류탄을 던지면 몇 명이나 죽을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? 자 제 화면에 보이면은 여기 275반향에 있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바위 있죠? 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쪽으로 자 그러면은 전 여기서 대기할 테니까 저 위로 올라가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? 자 얼추 다 된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선곡을 기여하면서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3 2 1 반쨉 야씨랄라 뽈랄라 다리 바로 왼쪽에는 다리겠죠? 야씨랄라 뽈랄라 다리 위에서 만나요 자 일렬로 서주세요 여러분들 아 보급이 떨어지고 있네요 존버하고 계세요 아시겠죠? 절대 때리지 마시고요 어 제발 예비사고 쑤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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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에포 추워갈게 기다려봐 얘들아 뛰어와 얘들아 이쪽으로 뛰어 얘들아 일단 안전한 애들 뛰어 여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모였던 바로 여기 일로 뛰어 일단 살고 보자 어 일단 이쪽으로 뛰어라 얘들아 좀 살자 일단 이쪽으로 뛰어오세요 네 99명이 투수들은 전기통닭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걸로 여러분들 그 앞에서 만나요 그 앞에서 어 타세요 타세요 자 여러분들 일렬로 서주세요 자 빠르게 갑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유튜브 여기서 어 찌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제가 최다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5명 95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뭐야 왜 0킬이야 근데? 뭐지?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운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왜 7킬에서 버그가 났냐 야 야 얼마나 잡았어 10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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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아 야 85킬 뭐야 3명 어디 갔지? 잠깐만요 여러분들 3명 어디 갔어요?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 너는 어디에? 개 갔지 진짜 여기서 뭐하고 있을 거야 부탁idor 1 2 왜 1